해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 우리 이번에도 언제 갔는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잊어먹었어? 또? 언제 가는데? 오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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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간다고? 또 잊어먹었어? 정말로 잊어먹었어? 너 오늘 비행기 탄다고? 예스! 이 시트콘 가족이야 컴온 이거 시트콘 가족이야 유진아 왜 앉아? 여기 앉아 I'm sorry, dog 어머 벤 유진이 생일이라서 엄마가 유진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응? 케이크 말고 요구를 했어 그래서 와아 저의 가족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좋은 생일을 만들고 저의 좋은 생일을 만들고 저의 좋은 생일을 만들고 저의 모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저의 기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어머, 잠깐만 행복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Benjamin HAPPY BIRTHDAY TO YOU 이제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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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이진아! 아! 야! 이진아! 아! 야! 아! 오, 마이갓! Happy Birthday! Thank you! 어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름에 나왔네. Happy Birthday, Ben!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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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그리스! 오, 마이갓, 그리스! 아! 이거 매워진 것 같아. 아 너무 부드러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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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재연! 아, 네! 마이크, 마이크! 왜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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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해! 좋지? 어, 괜찮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을 했죠. 유진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유진이에게 최고 줄 수 있는 선물은 부모의 마음이다. 왠지 생일이잖아. 그래서. 뭐 준비했어?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 음, 음. 진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봐. 이 정도면.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어요. 그죠? 유진이를 위해서. 유진이를 위해서. 다들 돈 안 드리고 하는 거야. 진짜. 테이크 하나도 안 사고. 한 번 해볼까? 응. 얍. 이리. 네. 같이 한다면. 가게 된다면. 같이 한다면. 같이 간다면. 더 가게 된다면. 우리도. 대통대통. 아웃사이드. 예. 아웃사이드. 예. 아웃사이드. 근데 가사가 지금.. 아웃사이더요? 가사가 좀..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 서로 밤새 가면 나의 꿈을 얘기하자 왜 그럴지 너만 보면 나는 다시 웃게 되지 잘려버린 언니마저 나에게는 매력이야 잘려버린 언니마저 나에게는 매력이야 부끄럽게 미소질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부끄럽게 미소질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곡을 좋아했지만..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앉아있고.. 부끄럽게 미소질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부끄럽게 미소질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직은 다 안 만들어졌는데.. 이런 스타일이야 유진이가 우리가 봤을 때 유진이는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저는 유진이의 개구장이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아웃사이더 근데 그건 우리의 피죠 네 유진이 생일 때 이렇게.. 뭐 해야죠 뭐 재미난 거 해야죠 그치? 응 유진이는 뭐하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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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ee.. I wanna see.. um.. 할머니 and Hapbaba 할머니 and Hapbaba? 할머니 and Hapbaba? 할머니 and Hapbaba 보고 싶다고? 응 근데 그거는.. 임파서블인데 안파서블인데 아닌데? 아닌데? 왜 임파서블? 할머니 and Hapbaba 서로 엉덩이 없냐 어떻게? 아니 내가 한참 전시부터 얘기를 했는데 뭐를 해? 우리 우리 갈 예 어? 예약 뭘 해? 갈 거라는 거 뭘 가? 어딜 가? 해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 우리 요번에도 언제 갔는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잊어 먹었어? 또? 언제 가는데? 오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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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간다고? 또 잊어먹었어? 정말로 잊어먹었어? 너 오늘 비행기 탄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한 100번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간다고 캐나다? 아니 나 친구를 하고 외국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유성이 그게 오늘이야? 여보세요 얘기 많이 했잖아 나랑 갈 수 있어야지 나랑 뭐야 내가 무슨 할 거잖아 바이크 타러 갈 거잖아 우리 이미 얘기했는데 못 타지 그러면 잭이 혼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바이크를 타 잭을 지켜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나도 가야지 어디? 캐나다 그거는 얘기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벤지 생일날 떠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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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유진이가 가니까 슬퍼잖아 그래서 가야 돼 나는? 누군가가 집을 지켜야지 아빠가 집을 지켜야지 집에 식구들이 다 어디 여행 떠나면 야 정말 좋지 않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입니다 저는 힘들어요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술도 끊었고 할 게 없어요 잠시만 clim게 내가 좋아하지 놀라운 부끄러워 여러분 놀아 앉아 현재 어색 어색 선배 하여튼 이거 작품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어. 혼자 잘 있을 수 있겠어? 나? 아니,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 원 데이, 두 데이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혼자 있는 게 좋지는 않아. I know.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잖아.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할 것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웃기는 게 다들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 맞아. 그런데 진짜 집 안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도 싫어. 맞아. 욕심이 너무 많은 거지. 서로 있어야지만 편해. 그래도 갈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현덕이하고 잘 거고 하모니하고 잘 거고. 그리고 간사에 무슨 안마의자 같은 것도 사지 마. 그리고 이 의자가 뭐야? 저걸 어떻게 산 건데? 저게 얼마였는데? 정말 웃기네. 웃기는 사람이네. 굉장히 만만해졌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만만해졌어? 또 갑자기. 뭐를 살 계획이 있으면 꼭 얘기하고 사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무엇이 누군지? 뭐지? 유성아, 준비됐어? 응. 오케이. 하자. 유성 아빠? 예? 우리 이제 슬슬 갈 거야. 어. 잘 있어. 사고 지지 말고 또? 응? 응? 사고 지지 말고. 사고 지지 말고. 50만 원. 50만 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내가 보내줄게. 오케이? 보내줄게. 아니, 살아야 돼. 아빠가. 왜 살아. 아니, 있어. 너무 줘야지. 아니, 나중에 해줄게. 약속이야. 빨리 가. 빨리 가. 돈을 주고 가야죠. 혼자 남았는데. 있는 거 아니까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있어요? 비상금 다 있겠지. 정말 없어 보이는데. 비상금 없는 만드는 없어요. 항상 더 얻어내려고 그랬어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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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알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